환타지옵니다. 네.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도트. 아우 상큼하여라.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딜라이트가 또 등장을 하고요. 딜라이트는 뭐 아우 이거야말로 진짜 프렌치 불의 대표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여기에 링. 예쁘죠? 너무 근사해요. 여기에 모자리도 만나시고요. 거기에 직위 패턴까지.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질 패턴으로 여러분 밥공기를 만나시는데 사실 이 친구가 너무 밥공기스럽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우리 1인용의 샐러드 한 사람이 먹을 과일 이렇게 담겨도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밥공기 조금만 가까이 와주세요. 밥공기뿐만 아니라 국공기까지 이렇게 만나시는데 더 좋은 건 이게 본차이나요. 엄마들이 너무 좋은 건 지금 밥공기 여섯 개 국공기 여섯 개를 한 손으로 들죠. 본차에다가 장점이 너무 많아요. 가볍죠? 튼튼하죠? 이가 잘 나가지 않죠? 거기다가 이렇게 깨끗한 뽀얀색을 띄기 때문에 36도의 색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접시. 사이즈 굉장히 커요. 얘가 두 장이 가는데 8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접시가 두 장이 가는데 5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소접시가 넉 장이 가요. 근데 어느 게 사실 중접시랑 소접시랑 거의 차이가 없죠. 보통의 소접시가 보통 그릇 세트의 중접시 정도 되는 사이즈. 그래서 엄마들께서 상품병을 올려주시는데도 와 소접시가 굉장히 큽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더블 플레이팅 해도 진짜 예쁘죠. 근데 이렇게 치우고 같이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더블 플레이팅 해보셔도 굉장히 근사해요. 어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시 세트 만나실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건 대찬기예요. 대찬기 네피스 이렇게 따로 사시려면 8만 6천 원 그런데 챙겨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뚜껑까지도 저희 다 챙겨 드리니까 아예 찬기로도 그리고 찬통으로도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찬기 네피스에 아예 중찬기도 이렇게 딱 크기 맞춰서 뚜껑 드릴 거고요. 안쪽까지도 전사가 있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건 입맛 너무 없어. 그러면 김 구워서 드실 때 간장에다가 참기름 하나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종지로 쓰셔도 너무 좋겠고요. 애들 요거트 주실 때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좋겠고요. 락교 이런 거 담으실 때 너무 콩자반, 멸치조림 이것도 4개가 가격이 4만 5천 원이에요. 물론 다 방송에서만 드릴 거고요. 거기에 컵도 톨 먹습니다. 네, 깊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10cm가 넘는 깊이감을 자랑을 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잔뜩 넣어서 드시기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시원한 물 한 잔만 있으면 행복한 그 이상일 것 같아요.